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를 쌍방울 기업이 대신 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논란입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이 후보의 변호사 비용이 20억 원이 넘는다는 녹취까지 공개하면서 이 의혹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 측은 해당 녹취록이 조작됐다면서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취재를 한 양시창 기자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렇군요. 시민단체가 이재명 후보가 과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재판을 받을 때 그 변호사비가 상당한 액수였다. 그런데 그것이 또 대납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기 증거로 녹취가 있다고 녹취록을 내놨는데 곧바로 그 녹취는 조작됐다. 이렇게 나와서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지적하신 해당 시민단체는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라는 곳으로 친문 성향으로 알려진 단체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핵심은 이 후보 캠프 소속으로 앞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변호를 맡았던 이 모 변호사가 당시 수임료 3억 원과 쌍방울 주식 20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의혹의 근거로 시민단체 이민구 대표는 다른 시민단체 대표 A 씨와 이 변호사를 잘 안다는 B 씨의 녹취를 공개했는데요. 이 녹취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있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재판에서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있고 이 변호사군요. 그럼 이 두 사람은 그런데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 대화를 주고받은 두 명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후보나 이 후배 변호를 맡은 이 변호사와는 상관없는 제3자들입니다. A 씨는 시민단체 대표라는 인물이고 B 씨는 과거 이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을 부탁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녹취에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자면 A 씨가 B 씨에게 변호사 비용을 협의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이 후보 때 현금 3억 원에 주식 20억 원으로 수임료를 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주식으로 일부 수임료를 내면 안 되겠느냐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자 B 씨가 그것을 말하고 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다그치는 내용이죠. 녹취를 공개한 시민단체 이 대표는 이를 근거로 이 후보가 이 변호사에게 23억 원의 거금을 수임료로 건넸고 녹취대로 이 중 20억 원을 쌍방울 기업이 주식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 대표는 A 씨와 이 변호사가 직접 주고받은 녹취도 있지만 검찰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O성이 녹음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검찰에 제출했고요. 그건 빠져 있고 두 번째 녹취에서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 상장 주식의 주식이 오고 갔다. 또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도 상장 주식으로 주면 안 되나. 그건 안 된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대화입니다. 지금 저 시민단체의 대표는 그 A와 B라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전해받은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거군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곧바로 이거는 저작된 허위 사실이라고 자료를 또 내놓겠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후보 캠프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선 해당 내용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이 후보는 캠프에 있는 이 변호사에게 23억 원을 주지도 않았고 줄 이유도 없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고요. 녹취에 등장한 A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시민단체의 기부금을 받아내려고 이 변호사를 아는 B 씨와 허위 사실을 꾸며댔다는 설명입니다. 그 근거로 B 씨의 진술서를 공개했거든요. 지난달 B 씨가 수원지검에 제출한 진술서라고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지금 나오는데요. B 씨는 서두에 이 변호사가 이 후보 사건 변호를 하면서 얼마를 받으셨는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알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억 원이 넘는다는 등의 말은 지어낸 말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먼저 말씀드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20억 원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요. A 씨가 친구한테 수입료 허풍을 쳐서 1억 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내용 또 이 후보는 떨어져야 한다면서 자기와 편먹자고 회유한 내용까지 설명을 하면서 녹음 파일도 있다고 B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A 씨가 한 간장 회사에 이 후보 캠프에 있는 이 변호사를 소개해주면서 이 변호사가 과거 이재명 후보를 변혼하면서 한 20억 이상을 받는 능력 있는 변호사인데 내가 소개해서 수입료를 싸게 해줄 테니 자신이 몸 닿은 시민단체에 1억 원을 기부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이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후보도 이에 대해서 조폭 조작 버금가는 조작이라면서 의혹을 일축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것도 조직폭력의 조작사건의 버금가는 조작사건이라는 것이 곧 드러날 겁니다. 그 이상의 녹음 파일이 또 있더군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이 후보 캠프는 이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이민구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라면서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만 A와 B가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이재명 씨를 변호했던 변호사를 유명한 사람인데 옛날 같으면 한 20억 원 받아야 되는데 싸게 해줄 테니까 그 대신 우리 단체에 한 1억 원만 뛰어서 주시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꾸며서 조작한 거다. 그게 민주당 쪽의 설명이죠. 민주당 측의 설명 그런 거군요.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진술서는 검찰에 제출한 B의 진술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쌍방울 기업의 고위 관계자들이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게 고액의 정치 후원금을 냈다. 이것도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쌍방울과의 관계가 좀 심상치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보 공개를 요청해서 지난 더불어민주당 경선 기간 이 후보의 후원금을 낸 명단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쌍방울 현직 회장과 대표이사 등 최고위 관계자 4명이 최고 금액인 천만 원씩 후원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3명은 후원 개시 첫날인 지난 7월 9일 모두 천만 원씩 후원금을 냈고요. 계열사 임원 이 씨는 이틀에 걸쳐서 500만 원씩 두 차례 기부했습니다. 말씀대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쌍방울 고위층의 기부금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특히 후원 모금 시작과 동시에 고위 관계자 4명이 거의 동시에 법정 한도 최고액을 기부했다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쌍방울 관계자들은 성남시장 부터 시절부터 지지해왔다거나 이 후보 부인인 김혜경 씨와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등 회사와 무관한 개인 차원의 후원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쌍방울 그룹 역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는 무관하고 개인적인 차원의 후원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은 최근 법조윤리협의회와 송파세무서를 비롯한 서울지역세무소 4곳을 압수수색했거든요. 또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고요. 또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확인해보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경선 후원금 내역은 다음 달 16일 공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역시 확보되는 대로 뉴스가 있는 전역에서 확인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계속되는 상황은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시창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